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 룸 303 이라는 인디 공포게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디게임이구요. 굉장히 짧은 데모 맛배기 게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개발자가 한 7일동안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픽은 나쁘지 않네요.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음? 뭐야? 사람은 죽어있고 창문은 깨져있고 바람은 불고있고 어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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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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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ield! 뭐야 여기 요기서 수리하라구요? 여기 수리하라구요? 뭐야 청소부러온거야? 오마이가 죽었어 밖에 심플해 여길 수리하래 지금 주인공이 이 사람이 죽은 사건 현장을 지금 발견한 것 같아요. 아니면 자기가 죽여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. 집은 아닌 것 같고. 웬 에어컨이 아래에 달려있나요? 신기한 스타일이네. 에어컨이 아래에 달려있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제발 불 좀 들어와. 제발. 제발. 이 흰, 흰 점이 떠야지 이게 뭔가 상호작용이... 여기, 여기. 됐다, 켜졌다. 아, 한결 좋아졌군. 이 바람을 안 불게 뭔가 좀 막아야겠는데?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이잖아, 지금. 지금 이 주인공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게 사람을 지금 죽였어요. 우발적인 사고인가 보죠. 어, 기타? 어, 기타도 쳐져요. 지금 이 와중에 지금 기차치고 있는 거야. 어, 그래. 컵도 올려놓고.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이 공간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좋았어. 픽스잇잇잇잇잇잇잇잇. 샤라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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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스잇. 하고 있잖아. 어지럽히지 않게 확실한 완전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야. 그래, 티비도 새로 놓고. 어, 왓? FIX IT I'M TRYING FIX IT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그만 강조해 아 요거 그래 코드 What happened What have I done? You know You know 내가 뭘 하러 아무것도 몰라 다행히 오오오 좋아좋아좋아 많이 깨끗해졌어 였스! 아이고 왜 외계인이신가요? 어디 뭐 토성에서 오셨나 토성 발음인데 내가 토성을 좀 알거든 토성발음이신데 혀 꼬부라진게 오 시체 시체 오 시체 오 시체 왜 그러지 아 based 아 나갔어. 토성발음. 앤쓰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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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얘 왜 서있어? 어? 죽어있는데? 뭐야? 쌍둥이야? 옷도 똑같은 거 있는데? 못나가게 길막하고 있네요? 뭐지? 대답을 하라고 그랬는데? 어어, 클림. 아, 깨끗하게. 깨끗하게. 말끔히 정리 안 해가지고 지금 관리인이 못나가게 하는 거였구나. 말끔히 정리하자. 그래, 피를 닦아야지. 됐나? 전화가 오는데요? 욕보 같은데? 헬로우. 헬로우.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전화가 오는 일이라. 개인적인 그림. 둘이 잘 나와. 뭐하고 싶다. 이 사진이 없지? 저는 잘 나와. 아, 이게 무슨 말이야? 열이 하는 일이야. 그의 중에서, 왜 다 자기야? 리셋 아 자기가 사살을 당해서 그 안에서 지금 도는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걸 표현했는데 소스코드 같은 거 기억력의 그 일부 부분을 계속 도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기억 내에서만 빙빙 도는 거죠 짧은 게임이었습니다 룸 3곡 3이었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